한국에너지공단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LNG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% 이상 가스 소비를 줄였을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프로그램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, 효율향상,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고, 절약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, 실적확인 및 장려금 지급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.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기간 15% 이상 절감한 산업체를 지원하며, 지원금액은 절감량의 최대 60%까지 구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. 40% 미만인 절감량에 대해서는 세제곱미터당 240원, 40% 이상 60% 이하인 절감량에 대해서는 세제곱미터당 120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 사업장의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, 장려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 가스 절감이 절실한 이번 겨울에는 2022년 동저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?